형 저 왔습니다 아 동현 앉아 앉아 아 정원 도독님 저 앵글 이쪽에서 잡아주시겠어요? 제가 오늘 왼쪽 얼굴이 더 잘 받는 것 같아서 완벽주인 형 진짜 꼼꼼하다 꼼꼼해 아이고 왜 그래 그래서 내가 볼트 EUV 모델이 된 거잖아 나같이 꼼꼼한 사람도 맞출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광고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조용하고 안전하게 등장하는 볼트 EUV가 보여 근데 실내를 보니까 안전 옵션들이 전부 기본에다가 에어백 8개? 응 10개 정도는 돼야지 와 슬로건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재훈도 안심시킨 전기차 어때? 형 이거 한번 들어봐 지평선을 향해 끝까지 질주하는 볼트 EUV가 보여 가격은 합리적인데 완전 멀리 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슝 그리고 옆에 딱 동이처럼 스마트한 전기차 괜찮지? 아 인정 인정 형 너무 좋다 나왔다 아 나왔어 이대로만 하면 돼 마무리도 볼트 EUV 와 EUV 이렇게 오래 가는 거야? 이거 한 1시간 해야 돼 1시간이 뭐야 한 10시간 동안 해야 돼 EUV만 진짜 오래 가 와 아...